안녕하십니까 투자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증시 팩트입니다 어느덧 벚꽃이 피는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이 벚꽃의 꽃말에는 순결과 행복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숨겨진 꽃말도 하나 있는데요 이 속임수와 냉정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주식시장이 정말 많은 속임수가 숨겨져 있다 보니 투자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벚꽃의 다른 꽃말 중에 하나인 냉정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팩트 시간에서 점검할 내용은 이제 곧 시작될 2018년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전망 내용 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상장 기업들의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약 52조 천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약 5.3%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성장세의 속도는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지난해 20%와 40%에 달했던 이익 성장세가 뚝 떨어지는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이익 성장 속도가 가파랐다는 쪽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 작년과 비교해 이익 성장이 이어졌었던 만큼 그 이익 성장에 대한 방향성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관전 포인트로 지적을 하자면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었던 3분기 52조 8천억 원대와 비교하면 조금 둔화되는 조짐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과연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조금 관전 포인트를 갖고 점검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주요 산업별, 섹터별 실적 상황 등에 대한 부분 등을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부터 시작되어 있는 10개 섹터, 우리 상장기업들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산업 등에 대한 실적 등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1분기에 여전히 돋보이는 산업은 IT입니다 IT는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21조 8천억 원에 달하면서 전체 이익의 45%를 차지하는 여전히 절대적 강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IT 섹터의 실적 성장의 가장 큰 중심은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약 14조 7천억 원 정도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당장 4월 초 잠정 실적에 나오면서 이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IT 섹터의 실적은 약 40%에 가까운 이익 성장세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던 이익 성장세가 별로 바뀐 부분 등은 없다 요즘 시장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경기 정점 논란과 이익 모멘텀의 둔화 가능성 등은 아직까지는 기우다라는 가정을 실적 전망 내용에서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실적이 좋아지는 산업은 없는가 라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산업재와 필수 소비재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선 필수 소비재를 구성하는 음식료와 다양한 소비자 관련 기업들의 경우 지난해 중국 사드 제재와 영양권에 들어가서 실적이 크게 다운되었었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된다고 하지만 아주 강력한 어떤 이익 모멘텀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데는 다수 좀 힘에 붙일 가능성이 있다라 보입니다 오히려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은 바로 산업재 쪽인데요 최근에 산업재 쪽에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연초 대비 수익률이 가장 좋은 산업은 바로 조선업종이었죠 이에 이어서 최근 들어서는 건설업종도 조금씩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익규모만 놓고 본다면 올해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6조 원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익이 늘어난다고 우리가 볼 수만은 없겠지만 이익에 대한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저점 통과의 논리가 상대적인 주가 측면에 어떤 저평가 매력을 부추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어떤 시각이 크게 비관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전제했을 때 산업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 매력은 조금씩 커져갈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실적 결과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를 좀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 등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1분기 실적에서 걱정해야 될 부분 등은 조금 전 말씀드렸었던 IT나 필수 소비재 산업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 이익이 소폭, 둔화 내지는 감소할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요인이 애널리스트들의 보수적인 전망이 반영된 것일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주가 상승 동력을 상실하는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판단 등이 시장에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그림은 4월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점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 등을 다 조합해서 보았을 때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은 1분기 실적이 작년보다 좋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조금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가 연초 이후에 1분기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되어 왔고 그 폭이 7%에 달했습니다 결국 이익이 더 감소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가장 크실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런 내용을 다소 좀 제거해둘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지표는 바로 우리 국내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보시면 어느 정도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믿음을 조금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월별 한국 반도체 수출 추이 등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가장 오른편에 위치해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우리 반도체 수출 규모가 사상 최대 기록을 계속적으로 경신해 나가면서 최근 6개월 기준 월 평균 약 60억 달러에 달하는 이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전과 비교해보면 거진 2배 가까운 이익 수출 성장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익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반도체가 여전히 탄탄하다 그리고 이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이제 10%를 넘어가고 있는 정도로 우리 전체 경제에 가져다주는 어떤 기호도가 높다라는 점 등을 주목한다면 우선 반도체 실적만 잘 나온다 하더라도 실적 면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노이즈가 발생될 확률은 조금 더 적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그림은 2016년도 이후로 연도별 누적 수출액 추이 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상당히 수출 성장세가 컸었었고요 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올해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13%, 2016년도와 비교하면 수출 성장 속도가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해 우리 상장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매출이 아주 크게 늘어서가 아니라 수익성 지표가 좋아졌었기 때문인데 올해 들어서는 매출마저도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커져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1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갖기보다 오히려 최근 대내외적으로 등장한 다양한 돌발 악재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버팀목이 1분기 실적 시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 또 이들 중에서는 올해의 주도주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높은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요즘 워낙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이슈 등이 많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 이슈가 있었고 연이어서 무역 분쟁과 같은 이슈 등이 등장하면서 다수 좀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려하는 어떤 느낌이 강해져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가는 것과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이 두 가지 악재가 공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든 경기 침체의 어떤 위험을 높이게 됐을 경우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어떤 한시적인 악재일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너무 변동성을 야기하는 어떤 팩트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보다 지금 보여드렸었던 주식 투자의 기본 기업들의 실적 상황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면서 좀 더 안전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투자 전략의 기준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팩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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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